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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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같이 다섯 번 안탱. 이것이. 그래도 괜찮아요. 아따. 아따. 안경이 여기 있네. 북을 쳐잉. 북을 치지 마시오. 제가 북을 안 칠게요. 북 치니까 자꾸 땀이 나서. 허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시작. 허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니가 그런 돈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꼭 그날 나가거다. 삼동에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거늘. 흥부제비가. 봉은표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흥운 벅차고. 백운 무릎.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흥운 벅차고 시작. 흥운 벅차고. 백운 무릎 쓰고. ippe가. 꼭 거중어. 둥둥 높이. 꺼어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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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상역도 하역도 오자 교발아보니 오초통난가는 내는 북을 두고 울림며 어디야 어이야 저간인 건 복휘법이 아니냐 수벽삼 명장한테 불쌍청은 각비례하다 하라오란 초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노짝을 지어 청파상계 왕래허니 서장촌이 거의 놀아 피양봉을 넘어 황릉조 들어가 이십오연탄야월은 한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다오고 황황대 올라가니 공고대공어 강자료 황황로를 올라가니 황황일 거풀법안 백운천지 공유여라 백운천지 공유여라 금농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옹숙창과 돌이 되라 나 매화를 두어 저 우연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개병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 곳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칠송단이 빈터요 언제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칼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방독전에 올라간 저 가루장안 구경허거 정양문대 달아 장달문 지내어 통관을 들어간 산미르기 백지로다 요동실 백미를 순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그 주를 닫아라 사령고탑 통군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바바 활바국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영광정 우병 노랄구경어 꽃에 대동강 창림을 지내 공도를 들어가 망을 때 과한 목정 파견 폭포를 구경허거임 진각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대령의 대원백이 중령으로 흘리죠 금화금성 붕괴 오고 준당영춘 휘돌아도 복망월 흑에서 살리꼬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문이 빈빈하고 국무속이 흐히 하야만 만세 지금 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오 전라도는 운봄이다 운봄 함양 두 얼품에 흥보가 사는디라 저 제비 거둥을 보아 박씨를린 배 물고 고중 어둑어둑 높이 저 당대 문박성 내다라 지패패패 배달이 지내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어 남태령 곧길 넘어 두어 흙지어 베끼고 거짐어 둥둥 높이 떠 흙고치 버허탕도 아루로 펄펄 날아들지 풀복 위에 올라간 저 제빛말로 군다 지지지 주지 주지 거지언지 우지 걍지 덕지 수지 차로 암지 표지 내 지배요 배달이 너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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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대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나 비겁이네 편편히 돌아간 것도 없고 거슬랐다고 일을 앞두시고 부캐 흥룡이야 그가 저 뿔로 채운 온간으로 넘는 듯 탄산폼광일축실을 물고 고호동석으로 넘는 듯 구곡정악이 단초력을 물고 고성백 안으로도 없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괴히 어겨 천천히 살펴 보니 절골량간이 환현 고색당사로 감흥을 흔적이 아리롱 아리롱 하니 어찌 아하니 내 제비 저 제비 고동을 부아 고운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 저리 덩돌다 흥보 양주 안전 앞에다가 박씨를 덩 덩 덩 다시 박씨를 덩 덩 덩져놓고 배운 가걸로 다 가라간다 아리롱 부터 배우자 아리롱 부터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고 아리롱 부터 배우자고 어디서부터 해줄까 흥보가 보고 괴히 어겨 흥보가 보고 괴히 어겨 흥보가 보고 괴히 어겨 괴히 어겨지 흥보가 보고 괴히 어겨 괴히 어겨 흥보가 보고 괴히 어겨 찬찬히 살펴보니 찬찬히 살펴보니 절골 양각이 와년 절골 양각이 와년 절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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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절힐골 절힐골 흐려다가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절힐골 절힐골 절팀 rhip 환현 환현 고색당사로 감흥은 흔적기 감흥은 가문 그것은 아니고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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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탕사로 가문은 흔적이 오색탕사로 가문은 흔적이 가문 흔적이 아리롱 허니 아리롱 아리롱 허니 아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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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어찌 아하니 내 재비 어찌 아하니 내 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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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롱 controlar 다 다시 천천히 살펴보니 절골양각이 환연 어색탕사로 어색탕사로 가가먹은 흔적이 가가먹은 흔적이 가가먹은 흔적이 아리룽 아리룽 허니 아리룽 아리룽 허니 어찌 아가니 내제비 어찌 아가니 내제비 저제비 거동을 보아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 쳐고 어리덤돌다 이리 쳐고 어리덤돌다 흥보 양주앉은 앞에다가 흥보 양주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백운 강으로 다 가라간다 백운 강으로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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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 강으로 날아간다 백운 강으로 날아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어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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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긴 한데 섬세한 것을 못 들어 흥보가 보고 괴이여 흥보가 보고 흥보가 보고 괴이여 괴이여 찬찬히 살펴보니 찬찬히 살펴보니 살펴보니 찬찬히 살펴보니 절골 양각이 화년 절골 양각이 화년 화년 오색 탕사로 가 가 가 보건 흔적이 오색 탕사로 가 험은 흔적이 아리롱 아리롱 웅 허니 아리롱 아리롱 허니 어찌 아 아 아 어찌 아 아니 낳 젠이 첫 젠이 고등을 보아 첫 젠이 다섯 세 번째 하나 둘 저 새끼 거둠을 보아 부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부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부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부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 저 거리덤돌다 이리 저리덤돌다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던져놓고 애군 강으로 따라간다 애군 강으로 날아간다 배군 강으로 따라간다 흥보가 결석했던 회원님들을 위해서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탄상당가 피고비래 탄상당가 피고비래 변뼈 거짓돌 나와 된거 뜡 변뼈 거다 고도 변뼈 거다 변뼈 거짓돌 나와 된거 뜡 평평노난고둥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도난 도난고둥 이랬지 평평노난고둥 평평노난고둥 무엇을 갖다고 이르랴 북해 흥룡이 여의주 불고 북해 흥룡이 여의주 불고 최후원간으로 넘는 듯 최후원간으로 넘는 듯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오 허둥석으로 넘는 듯 오 허둥석으로 넘는 듯 북극정악이 단초를 물고 북극정악이 단초를 물고 송백간으로 넘는 듯 송백간으로 넘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금보가 보고 괴역여 금보가 보고 괴역여 천천히 살펴보니 천천히 살펴보니 철골양각이 화년 철골양각이 화년 철골양각이 화년 오색탕사로 가보건 흔적이 오색탕사로 가보건 흔적이 아리롱 아리롱 허니 아리롱 아리롱 허니 걷지 아 걷니 내 제비 걷지 아 걷니 내 제비 천천히 천천히 고등을 보아 하나 둘 셋 천천히 고등을 보아 오은표 박씨를 임에다 가물고 오은표 박씨를 임에다 가물고 이리 저고 어리덤돌다 이리 저고 어리덤돌다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툭 던져놓고 박씨를 툭 시작 박씨를 툭 던져놓고 던져놓고 애군 칸으로 날아간다 애군 칸으로 날아간다 호찌개 소리를 하지 말고 항상 소리해 식구들을 달고 댕겨 어이 물들어요? 고마워 고마워 거짓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